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님 붙들사 고난의 길 시련의 길에 처왔네 주님 뜻이 있어 오늘까지 인도하셨네 대한민국 대수 한국 목소리 높여 외치세 예수사랑 은혜층만 운만 다해 외치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오늘 우리 여기 있네 하나님 인도하사 오늘 오늘 우리 여기 있네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 우리 가슴에 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피 이 땅 위에 흐르게 하소서 대한민국 대수 한국 주위에 일어나라 예수사랑 은혜층만 세상 위에 일어나라 대한민국 대수 한국 주위에 일어나라 예수사랑 은혜층만 세상 위에 일어나라 예수사랑 은혜층만 살아 일이 surfая 예수사랑 은혜층만 해외 날 Frequミー 아멘